여러분 우리 시원님과 박수 한번 칠까요? 거기 박수 한번 쳐주세요 5시가 됐어 빨간색 유니 빨간색이었어 오래된 운동화 그래 그 운동화 30분에 한번 돌아올 그 노래 우리를 예쁘게 박제한 이 가사 퇴근할 때까지 정확히 14번 나오는 우리 헤어지지 말자 어쩌고 눈물이 날 것 같지만 아직 손님이 많아 착하지 마 음악 오늘도 나 테이블을 닦아 수병을 정리해 난 주문을 받아 너의 목소리는 언제나 빛나네 여전히 누구나 공감할 만한 곡을 써 그때의 나를 맘대로 지어내놓고서 우리라는 걸로 다 포장해놨네 시간이 지나면 분명 너의 노래 유명해져서 어딜 가만히 놀라오고 내 세상이 존경할 일이 될 거觉得 내가ose통 agree 动 die 오늘도 나 테이블을 닦아 난 테이블을 닦아 음 음 음 수병을 정리해 음 음 음 음 오늘도 나한테 이불을 닦아 술병을 정리해 난 주문을 받아 5시가 됐어 빨간색 유니폼 오래된 운동화 그래 그 운동화 30분에 한번 돌아 우리 노래 우리를 예쁘게 박제한 이 가사 감사합니다